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푸루입니다. 우리 고려아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최고가 라인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언제 올라갈까 또 한 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고려아연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서 여기 열 적혀 있죠? 과열 종목 지정이고 그래서 분봉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일가 매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분 단위로 일정 가격으로 거래가 한꺼번에 체결되는 거래가 단일가 거래고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찍혀있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왜 이렇게 낮을까 이런 부분들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단지 지금 과하게 아주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과열의 주범은 결국 공개 매수과 공개 매수 서로 83만 원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려아연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오늘 새로 나온 소식들 함께 다뤄보면서 고려아연의 주가 전망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넓은 마음으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뉴스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원래 여러분들 10월 7일 어떤 날이었습니까?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장 주요 인물 3인 고려아연 측, 그리고 영풍 측, 그리고 MBK 파트너스까지 국정감사 출석해라 라고 했는데 모두 다 나란히 국감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해외 출장 및 이사회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자 이렇게 국정감사 불출석 되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3인이 붙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결판이 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여론전이 펼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한쪽은 패배할 강성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장기화되는 이 관점에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음 이 고려아연 내부에서 이사회, 사실상 주주총회죠. 총회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아연 주주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뭐 어쨌든 최고가 부분에 있다. 최고가에서 과연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인 건데 결국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에는 다시금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이 구간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이미 경영권 분쟁 얘기 나오자마자 이때 어때요? 66만 원의 공개 매수가 형성이 되었던 이때 당시 때부터 제가 지금 강력하게 매수 타점 신호가 나왔다. 강력하게 매수하셔라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또 매도 타점이 한번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구간 제가 정확히 예측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건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타점 잡을 수 있는 그 신호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안내 받아보시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돈 드는 과정 없이 무료로 100% 무료고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돈 드는 과정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매 타점 신호를 과연 어떻게 알려드리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타점 신호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동시에 고려하연의 주가가 앞으로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확실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하연 같은 경우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냐. 여러분 결국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성장성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기대감이 커지게 되니까. 여태까지는 이 성장성을 고려하연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에 이 회사가 기대감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 이 재련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는 고려하연은 전기동 그리고 반도체 황산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전기동과 반도체 황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기차 내지 전기에너지 발전 등으로 인해서 전기동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철금속 분야 재련을 담당하는 고려하연은 이 전기동 관련해서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동시에 반도체 황산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반도체의 수요가 급속도로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안고 가고 반도체도 안고 가는 이 고려하연은 여러분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성장을 못했던 그 이유 자체가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서 PBR, 장부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PBR이 1이라고 하는 것은 PBR이 5만 되어도 여러분도 PBR이 5만 되어도 지금보다 어떻다? 주가가 5배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5배라고 한다면 사실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당연히 이 구간에 들어서면 결국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액면 분할. 너무 비싸니까 액면 분할을 하게 되겠죠. 주가를 또 한 번 이렇게 여러 토막을 나누게 되면 결국 또다시 또 그때의 힘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16조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한 40조 50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3분기 최대 매출 전망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맞다. 그리고 영풍 쪽 MPK 쪽과 고려연 측이 서로 공개 매수가 83만 원으로 책정을 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83만 원도 여전히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전망을 봤을 때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고려아연 주주분들 반드시 이런 패턴 기억하셔라.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 방법은 매매 타점 신호 받아보시면서 같이 함께 고려아연 주가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제가 고려아연 관련된 내용들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